엄마 어, 왔나 내가 안 올 줄 알았어 아이가, 그냥 반가워서 그런다 크로머니 앞에서는 다리몽딩이 분지른다 할 때 언제고 네 자식이네 크놈이만 아니면 분지럽미리다 근데 왜 반가워하냐고 아이고, 웬수가 따로 없다카이 가서 씻고 잠이나 디비 자라 엄마 어휴, 이 약한거 아니라노 아휴 미안해요 앞으로 절대로 엄마 실망시키는 일 안해 니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진짜야 엄마랑 형님들이 날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할거야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랄거라고 엄마 돈하고 크로머니 돈은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 그래 그래 네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놈은 이 돈은 갚자 사람이 계산이 흐리면 안 되는 기라 엄마가 이날까지 없이 살아도 남의 돈은 남의 돈은 안 떼먹었다 네 말이다 네 형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네 형 아니면 네하고 나를 이런 대접 못 받는다 네 형이 착실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한테도 사람 대접을 하는 기라 알았어요 진짜 잘할게 우리 지환이 아버지 지켜주세요 정해놓으신 날이 있더라도 하루만 더 허락해주세요 꼭 하루만 더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? 어 교회 아저씨하고 지환이 운동 나갔어? 네 그런거 같아요 그때 교회 다니셨어요? 응 이제부터 다녀보려고 며칠 전에 하도 갑갑해서 가서 기도 좀 했더니 마음이 편안했어 내일 아침부터 저도 같이 갈게요 저도 아저씨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미호 마음이 고맙다 그래 같이 가자